조금 걸어오니 익숙한 사람들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. 줄을 서 한참을 기다리다 차에 올라타는 노숙인들. 차에 오르자마자 갖가지 먹을거리가 제공됩니다. 20분 정도 거리에 도착해서도 간식을 또 나눠줍니다. 이렇게 노숙인들은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면서 부재금과 물품을 제공받기도 합니다. 자리를 채우기 위한 행사에 동원되고 그 대가로 생각보다 쉽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. 돈을 다운하여 간다든가. 아 돈 받으면? 네.